1.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의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게또니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게시록 16장 15절 피프를 이하의 말씀으로 여전도의 헌신예배로 까만 밤 아야케 울리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모든 것이 세상이 다 캄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인신도성하셔서 오셨습니다. 인간의 착각이 무엇이냐. 이 땅의 행복이 바벨탑이에요. 이 땅의 나의 자존심이 바벨탑이에요. 제가 가만히 보면 좋은 방법도 참 많은데 안 받아들이니까 바벨탑으로 결정해놓으니까 제가 말을 못해줄 때가 좀 많아요. 그거 아니다. 그런데 영은 계급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주질 않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홍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도는 홍해에서 답답하게 살아. 그렇죠? 까만 밤이라는 것은 앞날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게시록 16장에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재앙을 준비하는데 일곱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재앙은 암하겟돈으로 가진 고난을 몰아붙입니다. 그럼 암하겟돈을 정리하고 가야 되겠죠? 암하겟돈이라는 말은 왜 암하겟돈으로 몰아붙이느냐? 개구리의 새 덩어리 영을 주셨어요. 퓨님아, 새 덩어리 영, 귀신의 영 퓨님아, 한바탕 부는 바람인데 설득을 해도 고집을 배워요. 왜? 귀신이 한바탕 부는 바람으로 결정을 했어. 그러니까 요것만 안 하면 행복하고 요것만 안 하면 하나님이 요거 싫어하고 이래도 한바탕 부는 바람한테 고정관념한테 지배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퓨님아라는 성령의 지배를 못 받다. 그러니까 고생시키는 거예요. 가장이나 대표자가 고집부리면 가족들은 다 고장하는 거야. 그 사람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막 대보내기도 하고 단추한 사람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철학적으로 깨달으라고. 내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데 고단하게 살까? 그게 오늘 보면 아마겟돈으로 몰아붙이는데 아마겟돈은 전쟁의 장소였습니다. 첫 번째, BC 1468년의 애거베왕 투투모세 3세가 무기또를 점령하고 가난한 부적을 몰아내는 사건부터 시작해서 쭉 솔로문을 거쳐서 여지까지 지금 나타나는데 무기또가 뭐냐면 우리 마음속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무기또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끼어들다, 잘라내다, 관통하다, 갑자기 습격하다, 자해하다. 히트파일형이야. 자해. 재기, 반복, 강조형.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지? 그러면 이미 무기또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왕들을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나보다도 힘이 훨씬 센 강한 환경이 여기저기서 쏟아져요. 왜 그럴까요? 회개하라고. 가장 좋은 방법은 회개입니다. 회개는 심리학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해야 되는데 슈브, 완전히 돌아서다. 옛날에 나의 기질의 삶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머리가 시원하다. 나함. 나함. 머리가 시원하다. 윤택하게 살다. 머리가 시원하니까 회개했다고 그래요. 회개했으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는데 아마겟돈 전쟁에서 뭐가 와요? 16장 21절에 보면 한 달란트나 되는 하늘에서 저주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스피드가 얼마나 강한지 내가 그 소식 듣자마자 쓰러져버려요. 우박이라는 것이 출애극기 일곱 번째 재앙이에요. 출애극기 9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그런데 게시록은 두 번 강조합니다. 8장 7절에 우박이 떨어졌고 지금 16장 21절에 우박이 떨어져요. 그렇게 계속 떨어져도 나는 감지를 못하고 첫째 재수가 없고 환경이 안 좋고 부모를 잘못 만났고 배움이 많지 않고 이렇게 내 탓을 넣는 것이 아니라 누구 탓을 해요? 주변을 다퇴요. 나는 사랑을 안 해줬어요. 네가 사랑을 해봐.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이 손해요. 안 하시는 분이 손해요. 갈라디아 4장 26절에는 크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족보고 사라는 하나님이 붙여준 부인이고 부인이 믿음이 없어서 하갈을 데려와. 도망자라 소리 하갈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도망가는 사람들은 다 율법 하갈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 구원을 못 받아. 아무리 좋은 교회 가봐요. 좋은 교회가 요즘에는 건문말 잘 전으면 경영학적으로 많이 모아지는데 거기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보고 갔기 때문에? 건물 보고 갔기 때문에. 이게 신앙 경영학이야. 그저 온방상간 개척교회라 할지라도 눈물로 콧물로 눈물과 콧물로 밥으로 치워서 먹으면서 하나님 저의 눈물이 식량이에요. 하나님 저의 콧물이 하나님의 양식이에요. 이렇게 울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기피해서 하나님 것을 갖다가 쓰고 나눠주고 여러분 찬송하도 복음 찬송한 귀신이 안 나간대요. 자신들을 위해서 찬송하는 거라. 예수 피해는 안 나간다는 거야. 왜 점점 점점 약해질까요? 34kg이나 되는 우박이 떨어질 때가 됐어요. 기도해도 안 될 때가 됐어요. 진짜 기도하고 가짜 기도하고 부모는 알아요. 진짜 숨 쉬는 것은 살아요. 가짜 숨 쉬는 것은 어떻게 되죠? 얼굴이 하악 이렇게 백지장이 되어져요. 폐에 공기가 못 들어가죠.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개구리 세 덩어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저기에서 구원의 목적이기 때문에 고난을 무깃도록 여러분 신앙으로 향하여서 왕과 같은 사람들을 다 전지를 시키는 거야. 그래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기도하고도 못 깨달으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이 즐겁다고요? 겁나야 돼요. 지루하다고요? 겁나야 돼요. 아들에 의해서 간접해 주는 거잖아요. 그거 틀린 거야. 틀린 걸 옳다고 가면 이 사람 인생은 뻔해요. 그걸 뭘로 검증하느냐? 하나님 말씀과 시대적으로 내려주는 은사로 구분하는 거예요. 은사는 거울이에요. 말씀은 진짜예요. 인간이라는 거울에 비춰서 판단해 주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 주님을 만나면 얼굴을 맞대고 보리. 고린도 교회, 찢어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바울은 가슴을 찢으면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 덩어리 개구리가 있다면 무기또 전쟁, 오늘 보면 뭡니까? 암하겟돈 전쟁은 암하겟돈 어머니가 무기또예요. 암하겟돈이라는 게 뭐냐? 마지막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고난을 주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은 요양원에 가서 3년 동안 쓰러져서 머리 한 타락도 없이 다 빼놓고 영을 붙여줘서 그 악한 영을 몰아내는 걸 네가 한 번 해봐 하는 거야. 너 우상승매 많이 했지? 네가 한 번 해봐. 내가 쫓아내면 너는 곧 못 받아. 내 믿음으로 쫓아내봐. 할렐루야. 예배는 전쟁입니다. 전쟁. 젊은 마귀가 한바탕 부는 바람을 가지고 왔어요. 뭐가? 섭섭해. 좋은다는 말에 가슴이 막 찢어지되 아파. 눈이 찢어지게 아파. 왜 아파요? 마귀가 주인이니까. 아브라미 솔개 때문에 사채 위에 헌금 위에 날라다녀서 그때 깜빡 두려워서 좋을 때에 어떻게 예언 받아요? 그때 지금 말로 속으로 효부를 받으셔야 돼. 하나님 내 몸땡아리 데려가고 내 후손 괴롭히지 마세요. 이 정도 해야 되는데 나 편해도 쟤들 지옥 가도요. 내가 이 말하면 싸우니까 못 허고요. 참 허기 좋은 말만이 해. 속으로 가루 닫고 가루 닫고 입 찢어졌다고. 입은 그래서 찢어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금 고통은 회결하고 주시는 건데 피하려고 가요. 피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피하다는 중간태야. 주호의 행동한 결과가 자신에게 미치는 경우. 그러면 도전을 해야지 왜 피해요? 순정하는 게 도전하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나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할 거예요. 나는 몰라요. 가라니까 갈 거예요. 나는 몰라요. 주신다니까 받을 거예요. 나는 몰라요. 저 거절을 하니까 저 사람 거절을 할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은 그래서 냉정한 거예요. 선지자들 보세요. 예수님이 냉정한 훈련을 모세에게 출혈기 32장에 호, 라오, 수, 수. 내 백성이니까 네가 알아서 죽여. 이게 무슨 소린지 아세요? 영을 거둬라 이거야. 관심을 이제 주지 말라 이 말이야. 그것만큼 줬으면 어떻게 된다? 꽉 찼으니까 이제 34달란트가 되는 저주가 하늘에서 떨어져야 그들은 회계한다. 그래서 여러분, 회계기간이 기신 분들은 관계하기가 싫어요. 아버지, 장인어른, 장모님 이러면 할 수가 없잖아. 족보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분들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으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 때문에 왔잖아, 이 땅에. 그럼 그분에게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은혜를 갚으라고 세우는데 안 갚으려고 그래. 난처하니까. 그럼 난처하지 않는 직곳에 가는 복받는 방법을 가르쳐줘도 내가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이해가 되지라면 절대로 안 해요, 인간은. 왜냐하면 그것쯤이야, 이렇게 무시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그 사람한테는 그거를 원해. 그래서 가정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그거 안 하면 가족이 계속 고생해.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회개혈자가 회개하면 34달란터나 되는 고난이 안 내려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까만 밤이라는 고집, 고정관념. 그런데 우상숭배를 안 낸다고 그래, 그분은. 그게 우상숭배인데. 여러분, 그게 우상숭배예요. 주님이 이거 싫어해요. 그러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하면 되잖아. 왜 세상을 끌고 와. 나는 나잖아요. 나하고 하나님은 뭐 그렇게 정했잖아요. 이게 안 되어져니까 손욕심이야. 여러분들. 자, 개구리 복습합니다. 헬라우 원전에는 바트코이, 라틴어 원전에는 란쿠라. 그렇죠? 지소, 축소 라고 그랬죠? 자동사, 기동동사라고 그랬죠? 개구리는 계속, 이걸 반복적으로, 기동동사라는 거는. 새벽이 밝아서 오다 하면서 시작해서 계속 나타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안이 꼽다, 불쾌하다. 기분 나쁘다, 엿꼽다. 썩은 냄새가 나다. 그렇죠? 썩기 시작하다. 이게 개구리야. 그러니까, 뭐를 조금 허긴 한다고 그러는데 영이 냄새가 불불나니까 전두가 안 됩니다. 전두는 내가 예수님 향기가 나타날 때 저쪽에 감동이 돼요. 말을 어설프게 하더라도 영이 깨끗하니까 저분이 아침이야, 알아먹어. 저녁이야. 아니, 저분이 저쪽에서 해석을 해. 내가 영이 깨끗하니까 입이 고장나서 이게 안 나와서 그렇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렇게 영적으로 예리게 들어가면 눈이 막 내려와. 몸부림치는 거지 귀신이 안 나가려고.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 배우세요, 안 배우세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거. 그렇죠? 그래서 소, 혓바닥에 있는 종기. 그러니까 말할 때마다 아퍼. 누가? 자기가. 자기가 아퍼. 자기가 34달란트는 저주구를 저쪽에다가 하나 만들어 놓고 이쪽에다가 만들어놨는데 저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얼마나 세, 이게. 3,400kg, 3억 4천kg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니까. 34kg 맞으면, 여기서 맞으면 죽지는 않겠지. 그런데 저 하늘 꼭대기니까 뭐예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왜? 고집어고 이제 바꿔야 돼, 믿음하고. 내가 이 저주는 못 받겄어. 그렇죠? 죽음의 천사 스물 또 가져가 딱 와가지고 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오세요? 옛날에 설교 들었던 것이 떠올르기 하나님이 주면서 회계를 시키면서 너 왜 간섭받으면 되는데 왜 간섭을 받지 않고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는 뭐가 들어오냐면 부모님들이 두려운 거야. 나이 먹은 남편들이 두려운 거야. 회계가 안 되면 그냥 데려가시거든. 네? 왜냐? 내가 평생 가슴 치고 회계하라고. 가슴 치고 회계하우니 풀렀어. 그런데 뭐 가슴 치고 회계할 일이 있어야지. 미래의 재산 다 뺏기고 미래의 행복 다 뺏기고 미래의 상금 다 뺏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니까 안 믿으니까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노래하고 앉아있는 거야. 사랑은 눈물에서 사랑을 해봤어야지. 사랑을 해보면 아무나 하나. 아니 세상 노래도 거기에 답이 다 있더라고. 예수님 사랑 아무나 못해. 아멘. 눈물을 곡식으로 삼아서 그동안 울었더니 몸이 가벼워지고 이제 그쪽 그만 신경 써. 영향력 있는 사람을 회계시켜야 돼요. 여러분 영향력 있습니까? 인플렌디아 영향력. 앤 안으로 들어가다. 별, 별이 가슴 속에 스며들다. 이게 영향력이라고 그랬죠. 내가 말하는데 저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별이 되어져서 촉촉히 들어가는데 얘야 내가 헛살었구나. 나도 교회 나가면 된다니 예 아버지 영향력이 없으니까 말쟁이로 치고 사기꾼으로 치고 그래서 일요일 날 한 번 보고 싶은데 한 번 더 그들은 주야장창 일요일이야 나 일요일하고 지금 처음에 보네 주일인데 우리는 우리 용어는 주일이야 천국 용어로는 주일이지만 망하는 용어로는 일요일이에요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위선적이고 맹목적인 교인이야 멋진 교인 예배에 잘 차려입으라니까 그것만 신경 써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치우치만 벌써 실수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퓨니마 영의 막아보고 2장 8절 중심이야 중심 어디를 가든지 내 중심은 누구다? 예수님 내 중심은 목적이야 돈 버는 것도 밥 먹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집 이사 가는 것도 딱 예수님이야 되는데 언젠가 목사들이 내가 됐어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데려오고 그 천국 가겠어요? 예수님은 그 옆에서 개척교에서 울고 계셔 야 나도 12명 했다 너 13명이네 이러면서 그 개구리 새 덩어리 입이 문제라고 했죠 용의 입 짐승의 입 또 하나 무슨 입이라고 했어요? 이단 선지자의 입 여러분 입을 잘 쓰고 있습니까? 입을 잘 쓰고 있습니까? 헌신에 앞서 내가 영이 똑바로 돼야지 피우누 마라는 행동결과 부사 전미화가 이게 예수 성령님 명령이냐 내가 좋아하는 귀신이냐 티코스 이것은 예수님 뜻이냐 내 뜻이냐 소속이 세상인 사람들은 귀신한테 붙잡혀서 살아가요 배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워서 예수님을 확실히 알아서 구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신학이라는 악문은 박사 아니라 별거를 땄어도 신앙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신학은 악문 신앙은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더듬 더듬 기도해도 능력이 있으니까 성경 66을 잘잘해도 능력이 없어요 신학만 해서 저도 여러분도 이 시간에 크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키포인트 말씀이 그거예요 아마겟돈 그죠? 아마겟돈 그러니까 갑자기 습격해서 나를 위태롭게 만드는 거야 회개를 안으니까 순종을 안으니까 갑자기 암사하기래요 이제는 체면이고 뭐도 없어 손 들어 방법이 없어 예수님 이에는 내가 될 수도 있고 주변에 있는 동기관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그러는 거야 그런데도 우리는 괜찮겠지 기도해 예배 드렸어 그건 율법 예배고요 율법은 형식을 치르고 난 유대인들 사상이 율법이에요 그걸 하가라고 그래 하가가 뭐냐 율법이라고 그러는데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마음속 24시간 깨끗이 못해 갑자기 뭐가 딱 들어오면 그거에 붙잡혀서 한 시간 있는데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딱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완전 복종이 되어지면 순식간에 회개가 되지만 예수님 저로 가요 나 성질 좀 한번 부려볼래 이러면 43일 회개의 기도를 해도 한 시간 재진 거를 해결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상관이 없으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닦아내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상 부귀한 일함과 세상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면 나 뭐라 말할까 너 야단만 치다 왔니 너 뭐 했니 고집만 부리다 왔니 왔다 보면 다행히 만나지도 못하고 저 아랫역으로 데려가면 어떡해요 태반이에요 요즘에 무슨 비대면 예배가 좋아요 태반이에요 예배는 눈과 눈을 맞대고 보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환상도 열려지고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면 그 밖에 은사를 덧붙여서 주세요 은사가 하나도 없다면 이 사람 믿음 없는 거야 분석하고 믿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냥 믿어야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15절 강예 나가 봅니다 이제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린 자 고난을 도둑같이 준대 예수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세대적인 종말은 진짜 예수님 오세요 그런데 우리가 7년 대학을 한 3년 반 쳤어 21개의 고난을 주면서 인재양은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을 견뎠습니까 그래야 이 인재양을 통해서 고난을 조로 부르는 거야 왜 굳이 21가지를 경험하느라고 그래요 지금 기름쟁이 신자들은 21가지 경험이야 막 세련들하고 아버지 아버지 정신 못 자려 여러분 요즘에 요양원가 얼마나 외롭습니까 앞집에는 철철히 싸우고 딸이 와서 울어주고 가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우는 거야 길어서 처음엔 몇 년은 그렇게 해 오래 있으면 은근히 돌아가시길 원해요 천국 가든 지옥 가든 상관없이 요즘 정서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초개인적이라 요즘에는 이것 때문에 다 교제가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무슨 근거는 도와야 사업원디야 그것 때문에 안 주는 거야 니들 부부가 맘 맞았구나 그렇죠? 너는 하와처럼 안 되드는구나 이게 안 되어지니까 초개인시대니까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이 예수님에게 진짜로 어려운 시대야 그런데 홍수로 돌아다니는데 능력이 안 되는 거야 왜요? 회개가 안 돼서 회개가 된 사람한테 주면 응용력이 열 가지 백 가지 천 가지가 생겨지는데 회개가 안 되니까 암송만 해 암송만 하고 서울역에서 누구 올라가 기다리면 와요? 안 와요 내가 찾아가야지 꼭 깨닫길 바랍니다 도둑같이 온다는 게 너 고난 열 가지 백 가지 지금 준비해서 몰래 너한테 들어갈 거야 이런 뜻이에요 회개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가슴에다 손을 쥔 사람 회개가 되는 거야 이게 진짜예요 진도 나가면 뭘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같이 오니까 도둑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포칼립시스 개시성을 전달해줬는데 아는 거야 다 도정맞은 거야 뭐 준다 빌딩 준다 뭐 온다 전도같은다 다 도정맞은 거야 때를 맞추지 않으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때를 맞추는 게 뭐죠? 크로노스 순종 운명을 제압하고 감정을 제압하고 의심을 제압하고 자존심을 제압하고 거기서 딱 끊고 순종하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야 그런데 대부분 어리서리 이유를 다 달고 카이로스로 와 내가 돈이 많으면 왜 이런 짓을 하겠어 이래 여러분 진짜 믿으면 주님이 멈추라면 멈춰야 돼요 그대로 멈추라 해서 어떻게 해야죠? 멈추지 않으면 그 사람이 뭐죠? 설레가 되는 거야 고난의 설레가 꼭 깨닫길 바랍니다 예민한 말씀은 막 눈이 팍 내려와 그러면 걸린 사람들은 다 죄야 죄 그럼 안 깨달으면 여기는 포기하고 그 말 안 해 이제 그래 고난 받아라 계속 내일 준다 모래 준다 고난 받아라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교회 이렇게 좋은 말씀 주시는데도 복을 못 받는다면 내가 문제예요 꼭 깨닫길 바랍니다 정신을 좀 꼭 차리시길 바랍니다 멋있게 설교학적으로 해도 돼 그러나 실질적인 삶 속에서 우리는 어둠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한바탕 부는 바람이 뭐가 준비될 줄 알아 그렇게 교만 부리다가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한테 비웃음 당해 말로 믿음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원된 환경 저 사람 저렇게 말하더니 진짜로 저렇게 되네 가신다더니 진짜로 갔네 생긴다더니 진짜로 생겼네 여러분 가면 별 사람이 다 있을 것 같아요 내 뜻을 이루는 목적이 아니고 주님 뜻을 이루는 목적이기 때문에 구원의 시간에 맞춰진 사람은 다 크로노스로 만나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 안 듣는 분들은 카이로스예요 절대적으로 안 한다고는 안 하죠 한다고 그러는데 미래로 갖고 와요 현재의 복을 미래로 자꾸자꾸 미루어요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단하지 않으면 똑같이 들었어도 아론의 쌍란지팡이처럼 싹이 안 나 열매가 없어 도둑은 다 한 것 같다니 가이데론 다 하마디야 그리고 지키는 자는 그의 옷을 자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야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이 뭐라고 그랬죠? 디카이 옷이네 하나님의 주권사상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내 사상으로 받아치면 그분은 34달란트가 되는 고난이 하늘에서 별만큼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34달란트가 되는 거 하나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별과 같은 많은 것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래서 고집을 꺾는 거야 자 오타입니다 다 하이마티야 그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우인받은 거야 지금 집사님은 이렇게 살아요 형제님은 이렇게 살아요 자매님은 이렇게 살아요 목사님은 이렇게 살아요 이게 결정이 된 거야 정관사로 뭘로요? 정관사 목적격 중성목성 좌우에 치우치지 말라 이거지 중성이니까 이쁜 사람 미운 사람 밥 산 사람 이쁜 사람 밥 한 사람 미운 사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트라피제 하나님의 능력을 할당 말당 이것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주의종을 대하자볼 때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야 트라피제 주의종을 하면 능력을 받는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동 준 거를 채워서 나가야 돼요 그렇게 디카이오시네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옷으로 입혀주는데 이 옷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뜻 나에게 예수님 뜻을 십자가에 압축해서 주신 사명 너 지금부터는 조금 고단하게 살아 예 아멘 은해 주세요 고단하면 이기겠습니다 고단하면 이기겠습니다 자존심 꽉꽉 누르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입으로는 막 디카이오시네만 하나님 주권 침해하자 이러면서 다 주권을 침해해 너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결정해 놨어 그런데 그 결정해 놓은 걸 지금 이 시대가 선포를 안 해줘요 또리멍시 이렇게 여기는 도덕이 오신다고 그러지요 이거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해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해당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게시록은 어려워요 아무나 못 풀어요 우리는 안 합니다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건지 몰라요 저는 게시록을 해서 마지막 그렇죠? 5도입니다 하마티언 옷은 목적격이라고 했죠 나를 위해서 입는 옷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입는 옷이다 때로는 그 사명이 버겁고 힘들어도 때로는 예물이 버겁고 힘들어도 때로는 순종이 버겁고 힘들어도 때로는 회개가 너무 날카롭고 아파도 뒤집어 파내지 않으면 다시 누룩은 생산이 되어집니다 가만히 들어오면 제가 또 들어와요 서럽게 원형은 하마티언 문정은 하마티아 고전 헬러가면 헨나마이라는 어근에서 이뤄졌습니다 고전 헬러가면 신이 구원으로 보호해 주다 이게 옷이에요 신이 구원으로 보호해 주다 구원이 뭐라고 했죠? 소테리아 악한 운명을 내쫓여서 안전하게 감정을 추스리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감정이에요 그 말 들었다고 기리기리 뛰는 거야 너 고생해요 그러면 고생해 이제 죽어도 그 말 안 해 줄 거야 내 기질대로 살아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나를 인정 안 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신혼을 안 해 주니까 저저저저 저녁 이렇게 저기서 통용해야 되는데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안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 글에서 신의 구원과 보호 종교적인 기능을 지니다 신의 구원과 보호 종교적인 기능을 지니다 이게 옷이에요 옷 그래서 겉옷 마태복음 5장 40절 속옷 사도행정 9장 39절 옷 요한복음 19장 23절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여기서 옷을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주권이라고 그래요 주권 너는 목사로 살아 너는 선교사로 나가 너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지식들한테 보금을 증거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은 사명은 배움으로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따져요 페드로 보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바울은 너무 똑똑해요 너무 똑똑하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늦게 깨달아 그러니까 결혼도 안고 쫓아가려고 그래 이미 엄청 뒤졌어 죄지면 사명으로 닦아 놔야 되는데 사명이나 죄지인 거나 돛진 개진돼서 평균 돼서 하나 상금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일을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죄를 많이 줬거든 그렇죠? 바울이 이런 경향이 많죠 지금 감동해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해서 결혼 같은 거 때려친 거야 왜 이사 가려면 뭐 해야지 어디 가려면 꿈해야지 그냥 선교사 네가 그냥 대머리니까 얼마나 좋겠어 나 빚을 게 없네요 스프레이 필요 없어요 왜냐? 네 살 때 이미 율법을 다 뗐어 열여덟 살 때 사내들인 공이 교수야 사복권이 있어 체복권이 있어 그러니까 다 잡으다 넣는 거야 그게 사명인 줄 알았어 여러분 하나님이 죽이는 사명을 주셨습니까? 그러니까 지식이 덮어지면 지혜가 없어 지식은 공식이고 지혜는 응용이야 지식은 공식이야 공식밖에 모르니까 2인은 4 4 뺏기 몰라 지혜는 뭐라고 그랬어요? 응용이라고 그랬죠? 응용은 여러분 2인은 4가 아니에요 저걸 200으로 치고 저걸 2000으로 치면 2000 곱하기 200 해봐요 그걸 바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가이데론 그리고 지키는 자들은 자기 우술로 지킨대요 벌거벗지 않고 벌거벗는 게 뭐예요? 교만 불순정 교회에서 필요 없는 사람 노릇을 하는 거야 일은 하는데 하나 해놓고 열 가지 문제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같이 가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그래서 이렇게 기다리는데 이제 기다리지 말래요 왜 그러냐 너무 저쪽에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죽어 나 때문에 늦게 가서 그 사람은 나의 영향력의 만 배 억 배인데 억 배 우리 친구 이름이네 저 부속에서 사는 친구 가이데론 지키다 동사 분사 현재 능동태 죽격 남성 단수 평생 분사니까 우리는 평생 뭘로요? 능동태로 분사인데 현재가 더 중요해 과거에 내가 뭐를 했고요 과거 어쩌게 했고요 과거는 다 소용이 없어 과거의 보상은 현재 다 살았어 죽을 장소에 안 죽게 만들고 속을 때 안 속게 만들고 데려가려고 할 때 안 데려가게 만들고 그걸 모르다 보니까 과거만 디립다 갖고 와가지고 간증한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 정도 관증 없는 사람은 어디 있어 그 아까운 시간에 사람 세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풀기도 힘들는데 여러분들 기회는 공평하게 줘야 돼요 누구 말마처럼 기회는 공평하게 그러면 듣는 기능이 아코 아코가 듣는 기능을 받아 기능을 부여받다야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그 들음으로가 아코야 기능을 부여받다 말씀이 뭐예요? 샘에서 기쁨이 흘러 넘치다 그리스도의 뜻이 흘러 넘치다 이 레고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말씀드릴 때 여러분 안에 속에서 그 적용점에서 예수님이 기쁨이 흘러 넘치게 만들면 말씀이 듣는 기능이 생겨진 거예요 기능이 생겨졌다는 건 뭐예요? 실천한다 소리야 기로 다 듣는데 듣고만 있지 안 하고 언젠가 는다는 거지 아코 기능이 없어 듣는 기능이 없는 거예요 기능이 있어야 야이가 큰일 났다고 하고 순종하지 순종의 값은 오다 내린 사람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돌아가지 기도라고도 안 오잖아요 여러분들 다 가르쳐 주자 신에게 자신을 미리 바치다 이게 프로슈커마인 기도다 안 바쳤으니까 마귀가 너무 좋아 놓은 거잖아 바쳤으면 마귀가 떠나가야 돼요? 안 떠나가야 돼요? 그렇죠 눈이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와야 돼요? 안 내려와야 되죠 이유를 가지고 와야 돼요? 안 가지고 와야 돼요? 안 가지고 와야 되죠 회계는 문제와 사건을 책임을 내가 떠맡다 이게 회계예요 다 다른 사람한테 떠맡기는 거야 내가 좋은 아빠를 못 만나서요 돼지로 한테나는 것도 감사해야지 벌써 돼지로 한테나는 삼겹살로 벌써 갔어 분사니까 참 지키는 게 어려워 한 번 잘하고 알릴루야 이래 갖고 되는 게 아니야 분사니까 평생이야 성질나면 하나님의 주권사장 옷을 딱 벗어버리고 가야나 마리아나 그까진 뭐 가면 이러고 교회 가면 한 두 가지 이러고 7만 4천 가지야 그런데 참다운 교회가 나를 이렇게 없어버로 관리를 해주고 만원경으로 만원경으로 믿어봐주고 현미경으로 속 봐주고 이런 데가 이렇게 드물다는 거지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죽격 남성 단수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거는 주인공으로 남성형으로 씩씩하고 날마다 울면 또 뭐일 거야 되라 오옵니다 동사 미대 미완료 부정과거 완료 미대 수동태 완료 수동태 부정과거 수동태 복잡해 그러니까 지키는 건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수동태로 또 지켜줘 믿음을 탁 주셔 우리 믿음이 뭐가 있어요 조금 슬픔 만나도 날마다 울고 동기동창 만나면 쟤 잘됐으면 나 힘들고 이야 너 잘됐다 이렇게 박수 쳐주면 나에게 믿음 주십니다 저 사람은 공부할 때도 참 시원치 않았는데 시원치 않았어도 그게 은사야 자 원형은 데려왔습니다 고전 헬라로 가보니까 적절한 신이 주신 때와 기회를 숨어서 기다리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적절한 신이 주신 때와 기회를 숨어서 기다리다 그러니까 무슨 목적이 있으니까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자세가 흐트러지니까 비교를 하는 거야 분석을 하는 거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대도다 과정은 내가 다 알아서 오니까 너는 결과만 믿어 그런 거예요 불신앙이 뭐냐면 과정을 가지고 와서 설득해 너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는 안 되는 믿음 너는 되는 믿음 너는 완전히 무시해서 그냥 결과만 되는 믿음 믿음의 자원이 여러 가지예요 너는 간신히 구원 받는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너는 간신히 받으니까 복을 너무 많이 주면 타락하니까 안 줘 그래서 믿음도 안 주는 거야 예배서 2장 8절 종 노예로 내려가야 거져줘요 여러분 종이에요 왕이에요 왕으로 결정하잖아 한다고 고개는 끄떡거리지면 난 죽어도 못해 이거 관계성으로 끄떡거리는 거야 관계성으로 암해는 거야 그 관계성을 다 이렇게 팩시로 전송이 된다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부정과거 수동태니까 지키는 거는 상대방이 뭐라고 헌다 할지라도 내 신앙은 내가 지켜가고 사장님이 뭐라고 헌다 할지라도 주일날 특근하지 아 사장님 평상지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일날은 생명을 거는 날입니다 저는 그렇게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신호할 때 그분이 거듭이 나요 어이구 뭐냐 짤리면 어떻게 짤렸띠 그 사람 사이클에 맞춰서 가면 내 생활이 없어요 하나님 사이클에 맞춰서 살면 내 생활이 있어요 불협화함이 안 나타나니까 사이클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죠 너무 힘들어 샤와 여기는 대한민국 유아 샤 이렇게잖아 그냥 사회교육 방송에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동시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소리와 마귀 소리를 같이 듣지 마세요 같이 들으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의하여 인식하다 주의하여 복종하고 조차가다 여기서 줬다는 치읒이에요 치읒 자 그래서 신의 주의하여 복종하고 쫓아가다 신의 요구에 동의하다 이게 지키는 거예요 신의 요구에 동의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떼요 그러면 미쳐나 내 뜻은 소용이 없어 마리아처럼 동정녀 마리아로 예수님이 탬성한단다 내 몸에서 그러면 나는 도저히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배웠어요 도저히 난 보통생활 이런 거 밖에 안 배웠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당신 귀신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엄마가 교역을 잘 짓는 거룩하다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주의종 사무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나 쓰는 것처럼 알고 가 열두 집화가 선별 집화잖아 지금 이 시대는 없습니까? 있어요 나눌질 않아서 그렇지 교회 룰에 보면 단순하게 하는 사람들이 내 위 집화야 가닥스러운 사람들이 문화세 집화야 버린 집화들 무얼을 하라면 아멘 감사합니다 아예 까다로운 성경기절까지 줘 마태복 5장 45절 이하의 말씀으로 이렇게 줘야 돼 그런데 이것이 해적하는 능력이 있어야지 죽인 줬는데 또 뭐 찾아본 데야 기독교 서점에 갔디야 못 찾아 그게 왜 단순하게 에피타소 순종이 안 될까 에피타소 맨 꼭대기에 목적으로 올려놓다 이게 순종이야 그거 고치라고 하면 아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시간이 있으면 내가 바쁘면 안 바쁘니까 지금 이런 거 해야 돼요 바쁘게 도저히 하나님 안 해줘 자존심에 강한 사람은 착자니 손에 안 가르쳐주니까 여러분들 거절하면 끝이잖아 거절하면 뭐라 진리를 가르쳐줘 그 사람이 개야 자기는 그런데 양인 줄 알아 잘 들어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 거야 저 거고 나는 높지 하지 마 찾아봐 그것 때문에 고생해 자식들이 고생해 그런데 내가 일을 열심히 바깥에서 하고 그러니까 그거 핑계 대는데 믿음 없어서 돌리는 거야 조금 있으면 한 달란트짜리 저주가 와 가족을 찢어놓고 자식이 사건을 저지르고 어떻게 알아 이걸 난 자식 없으니까 다행이다 그게 아니잖아 여러분들 그래서 신의 요구에 동의하다가 이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시로 가 감시 그러니까 지키는 것은 늘 감시를 해야 돼 아 내 마음이 안 좋구나 안 받아들이니까 뭔가 있구나 야 이거 오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던데 나는 개구리고 여기 암하겟돈 전쟁에서 내가 또 패가 없구나 받는 것은 고사하고 내가 큰일 났구나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연히 잘 되는 건 하나님이 버린 거야 내가 하나님 방법을 안 가면 꼭 고난이 와야 돼 그래서 교회방송 뉴스에 그분이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 안 하면 망하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분이 기도가 프로시코마인 신에게 자신을 미리 바치다 이거 아는지 테필라 자신의 죄를 도려내다 무딘검을 날카롭게 갈다 이걸 아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아는 것 같아 영적으로는 무딘검이 없으니까 마귀가 와서 발길로 차고 배를 걷어차도 가만히 있는 거야 배를 걷어찌면 배가 아프고 기를 걷어찌면 기가 안 들리고 눈을 걷어찌면 아무것도 안 보여 영의 세계가 환경의 세계는 다 보이는데 아포칼리스피스 개시성이 나에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계속 오는 거야 서러움이 폭파쳐 오르고 그만 말이라고도 계속 말하고 배배드 프레스 입 닫아 얘도 입을 계속 열고 그렇죠? 그래서 감시로 갑니다 감시는 지키는 거는 내가 이제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니까 늘 지켜줘 누구를 세웠어? 누구를? 내가 볼 때는 잔소리지만 그분이 볼 때는 하나님 뜻을 전달해 주는 거야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서 잡초를 뽑아주는 그게 잡초예요 그게 마귀가 지금 웅성 마귀가 엄청 자라났네 집사님 말 데꼬 놓은 거 보니까 그럼 마귀 숲에서 지금 놀다가 왔어 집사님 어떡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깜짝 놀라서 고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지하다 붙들다 보호하다 유의하다 준수하다 진행하다 그래서 뭘로 번역되느냐 수직하다 마태복음 28장 4절 집고수로 탁 가는 거야 지키는 게 내일 올게요 모리 올게요 다음 달 올게요 이따 올게요 없어졌어 언약은 크로노스로 순종을 해야 환경이 크로노스로 와요 마귀는 다음 마귀가 많아 다음 올게요 이따가 올게요 그렇죠? 헌금도 그렇잖아요 지금 올 거를 왜 이따가 해? 야곱처럼 세상이 두려우니까 580마리 그냥 보내잖아 재벌이 하나 없어진 거야 바르자매 보존하다 요한복음 17장 11절 갇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너무 평안한 거야 잠이 와 왜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줘 지금 오늘 지키다가 있잖아요 뭘 지켜줘? 부정과거 수동태로 지켜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직하다 그 다음에 간직하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구류되다 사도행전 25장 4절 이렇게 돼서 결론을 내립니다 아우두희나메킴노스 그가 벗은 채 다니지 않도록 직역은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주권사상을 거절했다 이런 뜻이에요 벗었다는 게 벗었다는 게 하나님의 주권사상 거절한 게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지니까 자기 수치가 드러난 거야 그래서 죄의 원흥인 뱀의 가죽을 벗겨서 그 자리에서 하와와 아담에게 입혀준 거야 그래서 창세계 보면 가죽옷을 입히고 3장에 나와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생활의 불편함을 다 알고 계세요 불편함은 믿음으로 해결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환경으로 해결 안 해주세요 이렇게 분해에서도 얘기해 줬는데 안 믿고 이렇게 은사받아서 해결해 줘도 안 믿는데 누가 와서 해 주겠어요 그러니까 코스트가 높고 은사의 코스트가 높고 하나님과 직통하고 이러니까 훌륭한 분들 만나면 변화되는 시간이 짧아요 돈 많은 사람만 나면 다 내놔요 목적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니까 뭔가 막 갈급했거든 돈은 모아놨는데 이게 뭐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야 돈 많은 사람도 다 죽던데 죽고 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나이 먹으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거든 죽어야 돼 죽어야 돼 3대 거짓말 3대 거짓말이야 노인이야 3대 거짓말 그러니까 벌거벗는 것만 불러드리고 마칠게요 자 매니까 뭐예요 절대 부정부사 김노수 절대로 벌거벗고 다니지 말아라 절대로 하나님의 주권사상이라고만 받아들여서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이 너무 강해 그는 뭐 자존심 때문에 고통받는 거야 예수님 자존심 없었을까요? 자존심을 내려놔서 벌거벗었어 여자들도 많았어 그런데 그 여자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과 예수님은 그들과 경쟁관계가 아니야 하나님의 주권사상은 경쟁관계가 아니고 협력관계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고 합동하고 협조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내로의 핍박을 받아도 몰래 신고해서 보상금 타지 말고 하나님 나라가 로마의 시내에 복음이 임할 때까지 너는 하나의 미랄이 되거라 이런 뜻이에요 위기가 오면 기회입니다 고난이 왔으면 응답이 왔습니다 두려움이 왔으면 바꾸면 거룩해집니다 쟤덩어리가 있으니까 두렵지 그래서 매는 절대 부정부사입니다 아니야 하며 김노수 벌거벗고 형용사 죽격 남성 단수니까 진짜로 벗은 게 아니야 형용사니까 자기는 입고 다닌다고 하는데 남들이 보니까 벗고 자기는 순종 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주권사상에 보면 아는 거야 이분은 어떻게 아는 거예요? 매로 절대로 아는다는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산돼서 올라가니까 나에게 믿음을 안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사람한테 믿음 줘갖고 잘돼봐 목사 다 죽여 목사 다 죽이는 거예요 네가 된 게 뭐 있니 이러는 거야 우리는 된 거는 하나님의 열매예요 과정에 충성하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과정에 충성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를 내놓는 게 응답입니다 믿음의 응답 과정에 속 썩고 가난하고 힘들고 오해 사서 눈물 흘리고 가슴에 있는 거 아르켜 주지 못해서 가슴 아프고 왜 저럴까? 왜 고생할까? 이렇게 하면서 여기서 이 과정을 예수님은 믿음으로 쳐줘서 적답을 주는 거예요 뭐 어떻게 돼서 열이고 이만큼 이게 아니고 김 너스 벌거벗는 거야 벌거벗고 형용사 죽격 남성 단수니까 지가 벌거벗은 것도 몰라 지금 내 얘기인데도 남의 얘기라고 써놔 형용사니까 내 얘기야 죽격이니까 남성 단수니까 고집도 엄청 세 여자지만 고집이 세다는 거지 뭐 만들어내다 어쩌고저쩌고 순종했으면 그건 만드는 게 아니야 보통 그냥 아낙네들이 헌일이지 하늘에 별을 움직이고 설득력 그죠? 아까 앰플렌티아 했잖아요 안으로 별이 들어가다 설득력 안으로 막 저주만 들어가는 말을 하니까 성질 나는 거예요 저쪽에서 내가 그 설득력의 도구가 못됐어 하지 아기만 해서 내가 아니고 저쪽이 분명코 김 너스 형용사로는 고전 헬라로 가보면 초라하게 차려입은 노골적인 육체와 정신이 분리된 상태 이게 벌거벗은 거야 그럼 형용사로서는 나체의 맨몸의 보잘것 없이 입은 옷 가난하고 초라해 보잘것 없이 입은 옷 육체가 덮고 있는 영혼 영혼은 위장돼 있어요 육체로 그래서 고개 끄떡거리고 암에 넣으면 믿음 좋은 줄 알지만 속에 들어가면 믿음 하나도 없어요 붕은 붕은데 죽었어요 옆으로 누워서 환상에 거룩한다는 목적은 아는데 휘엄쳐서 어디로 갈 수가 없는 거야 죽어서 감동받아야지 뭐 해야지 굉장히 바빠 이게 보통 이게 프로소폰이면 못해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예화 때 환상세탐 하면 아이고 될 거구나 큰일 났구나 야 이년아 정신 잘해 이렇게 써내야 되거든 남이 이년아 하면 욕이지만 내가 오는 건 의인법이기 때문에 회계예요 회계 그래서 극도에 무능한 무능한 거야 하나님의 주권사는 이렇게 하면 부자도 되고 다 해결되고 떠나가고 집도 생기고 다 그런다고도 지각 한 달에 200만 원 타갖고 꼬박꼬박 50년 저축해갖고 했는데 전세금이 또 올라버렸어 또 올랐어 안 준다 이 소리야 고생시키겠다 이 말이오 죽은 자들의 영역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없는 완전한 무력함 다시 불러드립니다 죽은 자들의 영역에 하나님으로부터 숨길 수 없는 완전한 무력함 그러니까 뭘 설득하려고 해도 아예 까물어쳤어 난 당최 못 온다는 거야 지옥 가도 못 온다는 거야 지옥을 다 가르쳐줬어도 그렇게 해결해 이 월세다는 거 이런 것도 심대로 죽었는데 지옥에는 월세도 없어 그거 걱정을 새해가 없어 육체적인 고통이 너무 안 해서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독하게 궁피판 극도의 빈손 강제로 옷을 벗기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옷을 벗겨 귀신이 벗기는 게 아니야 귀신을 껴입으라고 그러지 속이고 움츠리고 감추고 없다고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들으라는 게 어디 있어 허라는 건 하고 안으라는 건 안어야지 디카 요신에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지 않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대로 살다 이거야 너 삼보다 이런 삼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무시당해요 그걸로 살아가고 사라반열에 가는 거야 사례가 사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영주 이상으로 진급이 돼야 이름이 바뀐다고 그랬거든 고대 군동문화는 그럼 지가 가서 법원에 가서 호족으로 바꿨대야 그게 영주 아니야 지가 바꾼 거지 그러니까 이슈라엘로 바뀌어져서 야곱이 능력이 안 나가잖아요 바뀐 거 이름은 하나님이 선표해 주었는데 마음이 안 바뀐 거야 마음이 가르디야 감정이 안 바뀐 거야 가르디야 감정의 가장자리 감정의 가장자리 들어가 보니까 원안에 삼무쳤어 칼을 가로 미움의 극도로 올라갔어 그러면서 교회 나가지요 어떻게 나가 어떻게 나가냐고요 말은 그 사람의 감정의 열매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 와시아 이렇게 온 거 다 그 열매야 나는 쟤 안 짓고요 안 댐비었어요 그게 댐비는 거야 공연히 나만 무시하는 것 같고 천장 보니까 왔어 그 사람이 여러분들 계속 내 편 들어오는 건 사탄이야 내 환경을 이해하는 건 사탄이에요 조금 더 해 이왕이 심을 때 더 해 순종할 때 더 빨리 해 1초라도 빨리 해 이런 음성을 들여야죠 그래서 뭘로 방금을 해야 되냐 벗다 마태봉 25장 36절 헐벗다 야거보소 2장 15절 명사로 알갱이 고린도 전서 15장 37절 그러니까 알갱이까지 다 보여주는 거야 저 사람 하나님 주권사상이 없다 주권이 뭐라고 했죠? 라테나로 돈이 더 많다 그게 돈 안 주는 거야 돈 주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이 까맣습니다 밤입니다 하얗게 만들려면 많이 울어야만 합니다 남이 울어준다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울음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뭐라고 할까 하나님은 뭐라고 나보고 말씀하실까 너는 선포된 대로 살았냐고 물어보실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 해결하는 것보다 저는 하나님과 관계 해결할 문제를 기도를 많이 해요 그때 저에게 보여준 거 입신 들어간 것 아직까지도 유화하지요 하나님 그래 난 거짓말쟁이는 아니다 네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무엇을 무엇 때문에 겁내면서 사십니까 나의 경쟁자는 다 하나님이 나의 신앙 성숙을 해서 바로로 세운 자들입니다 사라가 정직하고 아브라함 흔들렸을 때 안 흔들리고 아브라함이 팔아먹었을 때 저주하지 않으니까 사라의 기도를 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두 가지 아내가 있다고 그래요 M이라는 어머니처럼 사랑으로 은혜를 베푸는 여자 또 두 번째는 조건과 환경과 기분에 따라서 행하는 여자 여러분 전자입니까 여러분 후자입니까 다 후자예요 사라 이해는 다 후자예요 그래서 막 이혼한다고 그러고 네가 깨닫지 못해서 한번 눈물 좀 흘려봐 사람은 이해가 안 되면 싸워요 이해는 받아들이면 이해가 되는데 안 받아들이고 따지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더스탠드 그 사람이 정해놓은 그 밑으로 한번 들어가 봐 그러면 거기가 다 보여 언더니까 언더그라운드 암흑세계에 가보는 거예요 위에서 보니까 안 보이지 밑에 가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 이 시대에 교회 다닌다면서도 딱 해지는 거야 엠미라는 아내가 안 되니까 자식하고 아들하고 대화 나누는 거 봐봐 별소리를 다 해도 안 싸우지 그런 마음을 열 살 들먹은 사라가 가졌기 때문에 민족의 조상의 부인이 된 거야 언약의 백성을 산출을 한 거야 그래서도 약점이 하나 있는 거야 아들을 바치지 못하는 거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야 그래서 남자들은 하나님이 큰일 할 때는 아내한테 얘기하면 안 돼 빌딩 바치고 나는데 저거 어쩌고 그거 내 이름으로 계속 돼 있어 나중에 은혜 받고 확인해야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루만 헌신 오는 것이 아니라 숨쉬는 것처럼 해야 돼요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을 파악하는 게 헌신이에요 주님이 원하지도 않는 행동을 해놓고 헌신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우리 자신이 보책해요 성령님이 감시해 줘야지 감시가 죄종해 주는 거예요 그 우임을 해 주셨으니까 믿음도 난 그거 못해요 하면 못해 난 그냥 하나님이 된다는 건 다 믿고 가요 그러면 다 되는 거예요 가감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 까만 인생이지만 눈물 좀 많이 흘리셔서 하얀 은혜를 받으셔서 어둠의 권세가 날아오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의 권세가 날아오지 않도록